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EBS 수능완성 4강 1번과 2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he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ies 지역사회의 기초와 발전 2. A Landiscape Identity Perceived as a Commodity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관의 정체성 3. Community developers aim to construct precious bonds 소중한 유대를 형성하려는 지역사회 개발자의 목표 4. Giving meanings to places, an effort to save the environment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기, 환경을 구하려는 노력 5. The Geographic Dimensions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a Country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지리적 요소 자, 본문 보실게요. The way in which people shape landiscapes often reflect dominant culture 사람들이 경관을 형성하는 그 방식은 때로는 지배적인 문화를 반영합니다. 문장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의 역할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In a highly commercialized setting, such as the United States, it is not surprising that many landiscapes are seen as commodities 굉장히 상업화된 환경에서, 이를테면 미국과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많은 경관들이 상품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고요.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가치 연결되어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y are valued because of their market potential. 다른 말로 하자면, 그 경관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시장의 잠재력 때문입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사용되어 있고요. 전치사 because of이 나와 있습니다. Residents develop an identity in part based on how the landiscape can generate income for the community. 거주민들은 하나의 정체성을 개발해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어떻게 그 경관이 공동체를 위한 소득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와 주어 그리고 동사의 간접 의문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This process involves the more than the conversion of a natural element into commodities. 이 같은 과정은 자연적인 요소를 상품으로 변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경관은 그 자체로 그리고 사람과 그들의 자아라고 하는 그 감각을 포함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문장 보신다면, 제기대명사가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사형 전치사 including 나와 있습니다. Over time, the landscape identity can evolve into a sort of logo that can be used to sell the stories of the landscape. 시간이 지나면 그 경관의 정체성은 진화하게 됩니다. 일종의 로고로 말이죠. 그리고 그 로고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경관의 이야기를 파는 것의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대명사 사용되어 있고요. Be used to be 정사에 뭐 뭐 하는 것에 사용되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와인 컨트리나 플로리다의 선코스트, 사우스 다코다의 배들랜드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외부인과 거주민들이 그 장소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레이블들은 하나의 기대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그 기대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문장 보신다면,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의문사와 주어 그리고 동사의 간접의문문 사용되어 있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대명사 사용되게 되죠. 1번 문항 같이 풀이해 봤고요. 1번 문항의 답은 바로 2번, 풍경의 정체성이 상품으로 인지된다라는 것이죠. 1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관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형성되는 방식은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된 곳에서는 이것이 상품으로 여겨지게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로고를 발전시켜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 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Reconceptualizing the Cultural Importance of Art Instruction 예술 교육의 문화적 중요성을 재개념화하기 2. Works of Art naturally understood outside of social context 예술 작품, 사회적 상황 밖에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3. Discussions of Learning focused on developing general social skills 전반적인 사회성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학습에 대한 논의 4. Understanding Art, establishing links between areas of knowledge 예술 이해하기, 여러 지식 분야 사이의 관계를 맺기 5. The implication of cognitive views adopted for teaching the arts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 채택된 인지적 견해의 영향 자, 본문 보실게요. 3. There are multiple views of the learner in theories of cognition just as there are multiple theories of the nature of arts 예술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의 이론에 대해서도 학습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유도부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고 있습니다. 4. Some portrayed learners as the lone individual trying to make sense of work of art or for that matter, the world 몇몇의 사람들은 학습자를,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고독한 개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문장 보신다면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문이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4. For that matter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Others, picture learners as a living within a social or cultural context from which knowledge drives its meaning 다른 사람들은 학습자를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맥락 안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그것의 의미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에 나와 있고요. 바로 그 맥락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Such different views of the learner have consequences for teaching the art. 그렇게 학습자에 대한 다른 견해는 예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문장 보신다면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At the same time, if folks of art are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origins and purposes, then it would make sense to integrate the knowledge of artwork into those subjects, such as the social studies or history, where knowledge of the culture and society is collaterally provided. 동시에 만약에 예술품이 그들의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기원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술 작품의 지식을 그와 같은 주제로 통합시키는 것이 말이죠. 예를 들어 사회적인 학문이나 역사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지식들이 나란하게 제시가 되는 곳입니다.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와 PP의 비투용법 예정이 나와 있고요.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주어 입과 진짜 주어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고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적인 연구와 역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하지만 만약에 예술 작품이 사회적인 맥락에서부터 독립적이고 한 가지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해석이 존재하고 동시에 예술가로부터 그것의 의미가 정해지게 되는 자율적인 구조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에는 이것은 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술의 개념을 학습자를 혼자 하는 개인으로 바라보는 견해와 연관 짓는 것이 말이죠.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에 대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트럭처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주어 입과 진짜 주어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2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2번 문항의 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예술을 가르치는 것에 채택이 되는 인지적 견해의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 채택된 인지적 견해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술 교육은 인지적 견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학습자를 혼자 존재하는 개인으로 묘사하고 다른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예술을 교육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2번 문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수능 완성 4강 1번과 2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